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헌터 오현진 팀장입니다. 최근에 개인투자분들께서도 수익률이 많이 차별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운에 의한 걸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운에 의한 투자가 계속되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돈을 버는 투자자와 계속해서 반복해서 돈을 잃는 투자자는 분명히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 중에 하나가 공부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식을 어떻게 알아? 공부한다고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분명히 공부하시는 만큼 수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매매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게 주식 공부의 전부예요. 아무리 내가 공부를 많이 해도 100%를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55%였던 성공률을 60%, 65%, 70%까지 끌어올릴 수는 있어요. 그렇게 끌어올린 성공률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나는 이기는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게 주식 공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 만큼 또 벌어가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니까요. 주식 공부 게을리하지 마시고 항상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기법인데 종가 배팅 매매법이라는 내용입니다. 종가 배팅 많이 들어보셨죠? 별거 아니에요. 주식을 사는데 그냥 종가 부근에서 사는 겁니다. 종가 부근에서 왜 살까? 종가 부근에서 사는 게 왜 유리할까? 이거를 이제 이해하시는 게 기본이에요.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기법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 원리를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종가 배팅의 의의는 뭔지 요거부터 먼저 파악하시고 기법은 그 다음입니다. 둘 다 오늘 말씀드릴 거긴 하지만 뒤에 말씀드릴 기법보다는 종가 배팅 매매의 의의가 뭔지 왜 종가 배팅을 하는지 요걸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서 강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의 강의는 채널에 다 올라갑니다. 지난 강의 못 보셨다? 괜찮아요. 채널에 있습니다. 그것도 풀 버전 강의로 있어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채널 통해서 저희 지난 강의를 모두 다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처음 주식하시는 분들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많이 많이 보시고 반복해서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종가 배팅 매매법 들어가 볼게요. 종가 배팅이란 뭘까? 장중 오후장 후반이죠. 3시 이후 혹은 3시 20분 이후 동시효과를 이용한 매수법이다. 종가 배팅이라는 게 꼭 3시 20분 이후 종가, 동시효과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 하는 게 제일 종가 배팅의 정석이긴 한데 3시 5분이나 3시 15분 정도에 매수하는 것도 거의 종가 배팅에 들어가요. 그래서 오후 3시 이후에 배팅하는 건 거의 종가 배팅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종목의 장후반 움직임을 추적해서 다음 날의 주가 상승을 노리는 전략입니다. 종가에 사는 이유는 뭐예요? 종가에 사는 이유는. 다음 날의 상승을 일단 1차적으로 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종가에 사는 거잖아요. 장이 마치게 되면 다음 장이 열릴 때까지 밤이 한 번 지나고 아침에 와야 되니까 그 시간 동안 어떤 이슈가 나올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다음 날 아침에 상승을 노리겠다라는 게 종가 배팅이라는 거죠. 유리한 부분도 있어요. 뭐죠? 장중 변동성에 휘둘리진 않아요. 내가 종목을 오전 한 10시에 샀어요. 근데 오전 12시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국지적인 이슈, 전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굉장히 큰 회사의 파산이라든지 이런 이슈 때문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낄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종목 10시에 종목을 잘 샀어도 시장 영향 때문에 손실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종가 배팅을 하면 일단 장중의 휘둘림에는 연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유리함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종가 배팅은 기본적으로 오버나잇 방식을 취합니다. 증권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별거 아니에요. 쓰는 나이트드 나이트, 오버나이트, 밤을 넘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시세를 노리는 방식을 취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장중 지수와 주가의 변동성을 피하고 다음 날의 상승을 노리는 전략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처럼 장중 지수의 주가 변동성을 피할 수 있죠. 종가에서 하니까요. 다음 날의 상승을 노리는 전략입니다. 다음 날 오전에 상승을 기본적으로 노리는 전략입니다. 그렇다고 뭐 다음 날에 꼭 팔아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다음 날 상황을 보고 뭐 가져갈지 팔지 그럼 그때 가서 결정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왜 이제 종가 배팅을 또 하냐. 이 부분인데 장중 거래량은 장 시작 직후가 가장 많아요. 아시죠? 오전 9시부터 9시 반까지 거래가 엄청 많습니다. 점심시간 갈수록 줄어요. 계속 줄다가 오후장 갈수록 다시 늘어서 종가 부근의 거래량이 다시 늘어나요. 종가 부근으로 갈수록 거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뭐다? 많은 거래량에서 매수하고 많은 거래량에서 매도하는 전략이 종가 배팅이에요. 종가로 갈수록 거래가 많아진다고 했잖아요. 거래가 많은 위치에서 매수하는 거죠. 그 다음 날 오전에 매도를 노린다면 다음 날 오전 거래가 많은 곳에서 매도하는 거죠. 거래가 많을 때 매수해서 거래가 많을 때 매도합니다. 이게 뭘 의미를 할까? 주식을 사서 내가 손실이든 수익이든 보려면 일단은 주가가 움직여야 됩니다. 주가가 움직이려면 사는 사람이든 파는 사람이든 있어야 되고 많아야 돼요. 그게 바로 거래량입니다. 따라서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뭐죠? 주가가 하락이나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은 위치라는 거예요. 어쨌든 횡보하지는 않을 것 같은 위치라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 공략하는 게 종가 배팅이라는 거예요. 거래량이 많은 곳에서 사서 많은 곳에서 판다는 건 내가 다음 날 수익을 볼지 손실을 볼지는 모르지만 수익이든 손실이든 확실히 결론은 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위치에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의 유리한 점은 뭐죠? 기회비용을 보존할 수 있죠. 보통 이제 주식 매매를 할 때 우리가 손실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주가가 하락할 때만 손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 내가 만 원에 어떤 종목을 샀어요? 1년 뒤에 9천 원이 됐어요. 손실 받나요?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손실 받죠. 자 다시 만 원에 샀는데 1년 후에 만 천 원 됐어요. 수익인가요? 이건 누가 봐도 수익 맞아요. 그런데 내가 만 원에 샀는데 1년 후에도 만 원이에요. 손실 받나요? 똑같이 만 원이니까 본전이다? 아니죠. 손실을 봤어요. 왜? 1년 동안의 기회비용이 소진됐죠. 그 1년 동안 예금에 넣어놨으면 이자만 받아도 이익인데 주식에 넣어나가서 이자도 못 받았잖아요. 그 종목이 만약에 배당을 안 주는 종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안 주는 종목이면 만 원에 사서 1년 뒤에도 만 원. 손해입니다. 주식 안 떨어졌어도. 시간적인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금리 정도의 손해만 보냐? 아니요. 그 주식을 보유하면서 기다리고 마음 졸였던 그 시간도 손해입니다. 심리적인 손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전에 사도 그러니까 만 원에 사서 후에 만 원이 됐어도 시간적 기회비용은 손실이다. 그런데 이렇게 거래량이 많은 위치에서 사면 이런 손실을 많이 피할 수가 있어요. 그게 종가 배팅의 장점 중에 하나다라고 보셔도 된다는 겁니다. 보시면 이게 시간대별 거래량인데 지금 위로 밑에 보시면 불쑥불쑥 튀어나와 있는 게 오전이에요. 오전 거래량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쭉 줄다가 뒤에는 다시 올라가요. 종가 부근으로 갈수록 거래량은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거래량이 많은 위치에서 매수하는 게 종가 배팅의 특징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죠. 변동성이 있어야 수익이 있어요. 변동성이 없으면 수익이 없습니다. A종목이 엄청 좋은 종목인데 아무도 안 팔고 아무도 안 사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안 올라가요. 삼성근자가 지금 6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그런데 6천 원까지 떨어졌어요. 삼성근자의 기업 가치는 견고한데 그러면 펀더멘털적으로 싸다 이렇게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아무도 안 사면 주가는 어쨌든 안 올라가요. 변동성, 즉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있어야 수익도 있는 겁니다. 변동성이 큰 종가에 공략해서 변동성이 큰 오전장 초반에 매도해서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게 종가 배팅의 매력인데 다음 날 오전에 꼭 매도해야 되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종가 배팅 했는데 이것 좀 가져가도 되겠는데 스윙이나 이렇게 일주일, 이주일, 한 달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흐름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런데 종가 배팅은 보통은 이제 다음 날 매도할 목적으로 사기는 합니다.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기법이에요. 기법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원리와 기법 중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원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이제 말씀드린 강의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해요. 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기법입니다. 원리를 알아야 기법도 쓸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종가 배팅 매매법입니다. 기법인데 종가 배팅을 왜 하는지 이걸 설명을 드렸어요. 앞서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 강의 또 처음부터 보실 분들 지난 강의 보고 싶으신 분들 모두 다 들어오세요. 환영합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내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채널을 추가해 놓으시면 저희 채널에서 저희 지난 강의들 다 보실 수 있도록 오픈을 해드렸고요. 풀 버전 강의까지 다 올려져 있습니다. 보시고 공부하시면 수익이 나실 수 있도록 제가 세팅해놨으니까요. 오셔서 보시고 공부하시고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영상 강의니까 장점이 있죠. 뭐죠? 반복해서 볼 수 있다는 거 반복해서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계속 계속 봐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죠. 반복해서 계속 보고 익히고 연습할 수 있다는 거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기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렇습니다. 주가가 21이평선 돌파 또는 위에 있을 것 매몰대가 적어야 된다는 소리고요. 최근 20 거래일간 주가가 최고점을 돌파해야 될 것 20 거래일은 1개월을 의미합니다. 한 달에 20 거래일이 있으니까요. 대략적으로 주가가 최고점을 돌파해야 되고 전날 거래량이 150% 이상 발생해야 된다. 거래량이 있어야 수익도 있으니까 거래량이 크게 발생할 때 매수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동일 섹터 내 종목군과 동반 상승 시 유의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현대차를 살 건데 기하차가 같이 올라가고 있으면 성공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고요. 종가까지 플러스 5% 이상의 깨끗한 양봉을 만들 것. 양봉이 이제 윗고리 달린 것보다 윗고리가 없는 깨끗한 양봉이 더 좋아요. 왜 그런지는 제가 지난 강의에서 설명해 드렸으니까 지난 강의 못 보신 분들은 보시면서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도 조건입니다. 다음날 시초가 5분봉 저가를 종가로 이탈하면 매도하고요. 600분 이평선 이탈시 120으로 카운팅이 돼요. 5분봉으로 보면 125분봉선이 600분 이평선이겠죠. 말이 좀 어려운데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리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이건 기법입니다. 원리를 아시면 기법을 스스로 만들어서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리를 익히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차트를 볼 건데 자 볼게요. 일단 뚫었죠. 뚫으면서 매물 데가 없는 강력한 양봉을 띄웁니다. 종가까지 깨끗한 양봉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종가까지 깨끗한 양봉을 만들었냐 이런 부분들도 확인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분봉으로 들어가 보면 누가 봐도 종가까지 깨끗한 양봉 단기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이전에 제가 신고가 강의도 해드렸는데 보셨나요? 신고가 강의도 해드렸고 채널에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깨끗한 양봉을 만들었으니까 와 이 힘이 다음 날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기법 다 차치하고 차트만 다시 보면 지금 분봉상 계속 올라가면서 종가까지도 최고가로 마감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보통 다음 날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게 신고가 강의에서도 했던 내용인데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은 돼요. 원리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분봉상이라고 해도 종가까지 계속해서 상승하고 종가를 최고가로 마감시키면요. 다음 날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다른 정보 없이 그냥 종가 배팅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트레이딩으로서 아시겠죠. 원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매수하게 되면 5분봉 저가를 이탈하지 않으면 매수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5분봉 저가를 종가 기준으로 선으로 그려놨습니다. 네 번째 봉에서 밑고리가 달렸지만 종가 기준으로 5분봉 저가를 이탈하지 않고 지지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도하지 않고 홀딩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원칙을 지키셔야 되죠. 다음 날 5분봉 저가를 종가로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 다시요. 종가 배팅을 하고 다음 날 5분봉상 저가를 종가로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종가로 이탈하지 않았으니까 보유를 하시면 되겠죠. 보유하면 주가가 이제 꾸준하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지금 보시는 이제 파란 선이 125분봉 선입니다. 600분 선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선을 깨지 않으면 보유를 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파란 선 안 깨고 확 튀죠. 이 파란 선만 안 깨면 주가가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염두하시고 또 대응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주가가 확 튀면 수익을 계속해서 극대화를 하면서 보유를 하다가 언제 팔죠? 이 파란 선이 깨질 때 이 파란 선은 뭐죠? 5분봉상 121선이 5분봉상 120선 그러니까 봉 하나가 5분봉인 거죠. 그래서 600분봉 선인데 그 숫자로는 120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게 조금 어려우시면 그 채널에 제 풀강의가 있어요. 그거 보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설명드리지 못했던 것도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 파란 선이 깨질 때 매도를 해서 차익실현 하면 됩니다. 원칙대로 하시면 돼요. 내가 배우는 기법이 있으면 원칙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원칙을 지키겠다. 이렇게 매매하셔야죠. 물론 이제 주식 경력이 많이 길다면 예외를 둘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경력이 길 때입니다. 초보 투자자분들은 어쨌든 원칙대로 가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연습부터 하셔야 됩니다. 다음 종목 볼게요. 차트만 보시면 됩니다. 장대양봉이 쫙 나왔고요. 매물대를 소화시키면서 올라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종가까지 깨끗한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장대양봉이고 윗고리도 없으니까 이건 안 봐도 종가까지 깨끗한 양봉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렇죠? 분봉상 보면은 한번 밀렸다가 올라갔지만 종가 부근에서 강하게 마감하면서 종가를 다시 최고가로 찍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럴 때는 매수하면 되고 다음날 5분봉 저가를 지키는지 그거 확인하시면 돼요. 심플합니다. 원리만 아시면 기법은 응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항상 원리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원리는 뭐죠? 많은 거래량에서 산다는 거. 지금 보면 10분봉인데 밑에가 거래량이에요. 볼 때 어때요? 밑에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장 마감할 때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이 종목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이 그렇습니다. 100%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종목이 뒤로 갈 때 거래량이 다시 늘어나요. 거래량이 붙는 위치에서 사는 게 또 핵심이에요. 그게 종가 베팅의 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편해요. 장중에 종목을 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오전 11시에 종목을 사면 장 마감 3시 반까지 계속 볼 거잖아요. 주가를 HTS 열어서 네이버 검색해서 보실 거잖아요. 종목을 그죠? 종목을 보실 건데 이렇게 이제 종가 베팅을 하면 볼 필요가 없다. 물론 시간외를 보실 수도 있네요. 사실은 시간외를 보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장은 끝났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확인을 할 가능성이 높다. 시간외를 볼 수는 있지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날 5분봉 바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기분이 너무 좋아요. 내가 사자마자 급등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언제 차액실현을 할지만 생각을 해서 차액실현 타이밍만 잘 잡으면 됩니다. 5분봉의 젓갈을 선으로 그었는데 5분봉 젓갈을 깨기는 커녕 더 올라갑니다. 얼마나 좋아요. 한 번 산 종목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홀딩하는 것도 굉장히 전략이 됩니다. 보통 매수한 종목이 플러스 한 10% 15% 이렇게 올라가면 무지성으로 매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종목이 50% 100% 가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수익이 계좌 수익을 크게 증식시켜줍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올라갔다고 해서 무조건 차액실현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홀딩을 하셔도 안 된다라는 거죠. 상승하는 종목을 보유할 때든 하락하는 종목을 보유할 때든 보유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매도할 때는 매도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왜 매도를 하는지 이게 중요한 거죠. 단순히 돈이 필요해서 매도한다 이거는 정확한 적당한 근거가 아니죠. 개인적인 근거죠. 차트가 무너져서 혹은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이유가 있어야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무지성으로 매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이유는 뭐예요? 다음날 5분봉의 저가죠. 이탈하지 않았으니까 보유한다. 심플합니다. 그래서 이 파란선이 중요한데 정말 신기하게 이 파란선을 딛고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 120선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딛고 올라가면 이제 보유를 하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왜 120선에서 반등할까? 이건 이제 이평선 지지원리와 비슷합니다.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이평선 강의도 있으니까요. 그 강의도 못 보신 분들은 채널 추가하셔서 시청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파란선을 깨면 어떻게 하면 되죠? 매도하면 됩니다. 어? 그 전에 매도했으면 더 수익이겠네? 맞죠? 하지만 제가 항상 뭐라 그러죠? 주식 매도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매도 신호를 줄 때 매도하는 거지 어? 매도 신호를 줄 것 같아? 라고 해서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줄 것 같아? 라고 해서 매도했는데 안 주고 올라가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주식 매매라는 것은 항상 매수 신호가 올 때 매수 근거가 있을 때 매수하는 것이고 매도는 매도 신호가 올 때 매도에 대한 근거가 있을 때 매도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매수와 매도의 근거를 제가 100% 설명을 드렸죠? 다른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자, 볼게요. 역시 이제 돌파를 합니다. 매물대를 소화하고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는 듯한 움직임들 종가까지 깨끗한 양봉이 나와야 된다는 것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분 봉상 젓갈을 지지를 하고 또 반선 쭉쭉 타고 가면 된다라는 부분까지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보통 이제 기법 설명을 할 때는 예시를 많이 들어요. 한두 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 개 이상까지는 보통 예시를 들어드립니다. 왜? 반복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기법 강의에서 예시 세 개를 들었어요. 근데 그 동영상을 한 번 더 보면 여러분들을 몇 번 보시는 거예요? 여섯 번 보시는 겁니다. 한 번 더 보면 아홉 번 보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보면 이해를 하기 싫어도 이해를 하게 됩니다. 투자하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 얻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분 봉 젓갈을 깨지 않으면 홀딩인데 5분 봉 젓갈을 깨면 이제 매도를 한다라는 거죠.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이 종목도 보시면 종목은 중요치 않아요. 차트만 보시면 됩니다. 종가로 이제 뚫고 나갔으니까 여러분들이 매수할 땐 종목이 중요하겠죠. 이건 강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차트가 뚫고 돌파를 합니다. 종가까지 깨끗한 양봉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실 수 있죠. 종가 배팅 할 수 있어요. 역시 종가 부근의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5분 봉상 저가만 이탈 안 하면 되는데 다음날 갭상승을 했으니까 정말 기분 좋아요. 사자마자 바로 큰 수익이 났습니다. 5분 봉 젓가면 이탈 안 하면 계속해서 홀딩해 나가시는 전략으로 짜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5분 봉 젓갈 이탈하면 그때 차익 실현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원칙대로만 하시면 돼요. 기법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종가 배팅을 왜 하는지 종가 배팅이 유리한 점은 뭔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이 더 중요하니까 이 부분도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종가 배팅 매매법이었습니다. 오늘 강의, 풀버전 강의, 그리고 지난 강의 제 채널로 오시면 보실 수 있어요. 무료로 다 개방해놨고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 가능합니다. 채널 추가 먼저 해놓으시면 거기를 통해서 모든 강의 내용들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10번 보든 100번 보든 관계없어요. 모든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개인투자자분들께서 공부하셔야 기관 외국인에게 지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다. 항상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는 이제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개인의 영향력이 예전보다 훨씬 커졌어요. 예전에는 진짜 기관 외국인 판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개인투자자분들의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개인투자자분들도 공부하시면 충분히 예전보다도 수익 보기가 좋은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하는 만큼 수익 볼 수 있으니까 게을리하지 마시고 영상 반복해서 보시고 공부하시고 항상 성공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법 강의였지만 원리가 중요하다는 것 앞으로의 강의도 원리에 초점을 맞출 거니까요. 그 부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다음 주에 또 알찬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